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가토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태영 멜라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첫 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전해줍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은 성부이시고 말씀은 성자이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온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진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간입니다 이 몇 마디 안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성경을 한두 구절 묵상하며 말씀을 되새길 때 내 안에는 예언자만큼은 아니지만 다소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에는 교수 성선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강의가 없는 시간에 짬을 내서 한 시간 정도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성경읽기 진도표를 갖고 한 주 한 주 읽을 분량을 정했습니다 나눔 시간도 잠옷 진지했습니다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님은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하실 말씀이 많으셨고 중문학 전공 교수님은 고대 문학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바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끔 참여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병이 나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큰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하고 한 주에 한 번씩 함께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시편을 갖고 읽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시간에는 시편 18편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 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신 날 그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려웠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힘이시여 이 시편은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난 뒤에 하느님께 드린 고백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힘이시여를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불안할 때 이 구질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심을 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이 있고 이틀쯤 뒤에 수술이 잘 되셨나요?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보낸 메시지에 오후 늦게 답이 왔습니다 첫 줄에 그 성경 구절을 적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힘이시여 신부님 말씀대로 수술을 기다리며 이 구절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 구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 바로 제 모습이네요 경쟁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거리고 학교 일하느라 다른 분들 힘들게 하고 그러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건 병든 몸뿐이네요 생각해 보니 그러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석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셨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지내셨습니다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 그분께 말씀하셨고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내적 인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약한 데에서 드러나시는 하느님의 힘도 보금에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두 하느님의 신비는 다른 특이한 데서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아플 때 그때는 바로 하느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시고 내적 인간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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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